자, 여기가 지금 부엌인데. 아니, 이게. 해법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여기로 온 지는 얼마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4, 5개월.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이 공간이 여기서 지금 첫째 아드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앉아서 너튜브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걸 여기다 이렇게 넣고. 지올 모니터에다가 마이크에다가. 준비를 잘해 주셨는데, 형님? 내가 세팅을 굉장히, 진짜 유튜브 하는 친구랑 같이 상의해서 세팅을 해 줬지. 왜냐하면 의지가 있는 거 같더라고. 그냥 해볼까? 이게 아니라. 그래서. 아니, 그럼 첫째는 이 공간을 마음에 들어 해요? 네, 하루 종일 앉아 있어요. 근데 이 위치도 마음에 들어 하고요? 지금 뭐 다른 위치를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독립적인 느낌이 일단 있지 못하고. 네. 그리고 여기서 뭔가 작업을 하고 배우기에도 좋은 위치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머니가 뭐 요리를 하고 계시면 뭘 할 것이고. 네. 냉장고도 뒤에서 열렸다 닫았다 할 텐데. 그리고 동생들이랑 약간 트러블이 좀 있어요. 여기 녹음할 때. 아, 떠들면. 애들 옆에서 떠들면은. 조용히 막 이렇게 하고. 다들 막 침묵해야 되고. 아유, 쉽지 않다. 약간 그런. 네, 쉽지 않은 면이 좀 있어요. 그리고 15살 정도 되면 사실 조금 개인 공간이 조금 필요하기도 하잖아요. 개인 공간이 무조건 필요할 텐데. 그렇죠.